그래서 리셀 이거를 이용해서 오토미에 발을 씻겨볼게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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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 가만히 있어 앉아 발을 씻겨볼게요 자 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잘했어 티룩 티룩 끝이 가만히 있어 물이 쫙해 물이 쫙해 여기도 발 옳지 물이 쫙해 물이 쫙해 아잇 쫙해 아잇 쫙해 짠 아이고 아이고 쫙해 잘했어 리셀 물을 압터미 조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